이거 100W 키면 1 2 7 9 12 15 올라간다 올라간다 20 아 못 넘어가네 초기 충전인데도 45W가 안되는거네 여기 지금 보면 9에서 10쯤 안돼 45W가 안되네 당초 이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45W 충전을 막아놓은거 같아 이게 아무리 높아도 20W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이게 PD 충전 상태인데도 그런데 똑같다 너무 웃음 안되면 50W